이겨멘 러블룩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신이 되어서 자연재해로 아주 나쁜 인간들, 사람들을 혼내켜 줄 거예요 이겨멘 내가 신이 되고 싶어! 내가 신이 되고 싶어! 나도 내가 신이 되고 싶다 내가 하느님 하고 싶어 그러면 진짜 못생긴 사람은 천벌에 내려줄 거야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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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! 아주 못생긴 사람은 큰 천벌에 내려줄 거야 그럼 난 평생 죄가 없네 나 영원히 살겠다! 야, 저기 인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구만 저기는 못생긴 사람이 사는 마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어 신이 일어났대 야, 못생긴 사람한테 주는 큰 벌이다 수납이다! 위로 올라가! 어, 잠깐만! 나! 수납이다! 제대로! 와우! 수납이! 수납이! 이쪽 위, 아래! 오래! 어때, 얘들아! 어때! 무서워! 정신 못 차리겠지? 왜? 하늘에서 단팥시라도 떨어뜨려보던가? 그래, 그러면은 미엇! 맛있는! 아, 뜨거워! 아, 컸다! 아, 컸다, 컸다! 산성비야, 얘들아! 여기, 여기에 못생긴 애가 이 집 안에 들어가 있네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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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맨다! 그 앞에서 리아가 죽었어! 리아, 컷! 너버! 전원아! outlines 이 산성비에 오염된 건물에 묻어도 죽는다고? 이번에는 사막에서 온 모래 폭풍이야 구우우우우우우! 앗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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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뜨거 Grace 어메, 어멀, 어메퍼fe 왜 저장 어때, 정신 못 차리겠지? 댕댕이 깨넌 못생겼네 자, 아홉 개, 다 죽였다 구독 난 신이 안 됐으면 좋겠어 나 나 나 미호가 신이 됐다고? 얘들아 이번 신은 헤라클레스인가 봐 뭐라하지? 아 이거 내가 볼 때는 숨소리가 굉장히 전투의 신 같았어 미호야 어디가 안전해? 내가 볼 땐 여기야 이 관람차야 뭐냐면 저거 뭐야? 화산 폭발 간다 뭐야? 화산이 있어 옆에 다 무너진다 다 무너졌어 야 이거 뭐야 우리 놀러와면 화산이 폭발해 이럴 수가 있나 저기 하느님 신님 제 말을 듣고 있다면 저야 제발 살려주세요 용암은 폭발하지 않는가? 용암은 폭발하지 않는가? 다행이다 다행이네 그냥 지진같은거네 화산 별거 없네 번개 폭풍 건물에 지붕있는대로 같이 지붕있는대로 아몽 자 나머지는 어디있나? 나머진 어디있나? 공이 ever 천 벌받았 vé 천 벌받았 죽었네? 오! 모든 사람 없었다! 진짜 넌 어딨다! 아 뭐야 이게 흐흐흐흐흐흐흐 좋아요 난가? 또 나? 또 나? 이건 난 아닌데? 이 자식들! 아주 천벌을 내려주지! 어 야 무서워! 무서워 무서워 근데 요.. 내가 어디다 요리를 할 줄 몰라 야 저건 만만한 신이 아닌데? 그래? 악마 아니야? 저건 신이 아니라? 어머 무슨 소리세요? 신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으.. 이..가? 야 여기 진짜 안전해보이다 어어!! 뭐야 잠깐만 왜 벽이 초록색이지? 야 안전하다 여기 삼글밍글 어 뭐야 너 어디 있을까? 여기도 왕관해 여쪽에 있네 여기 다갔네 여쪽에 있네 groupe 지붕이 녹았어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 이 하찮은 인간들은 어 잠깐만 X2 여긴 진짜 모른다 신도 여기는 모른다 뭐 모를 수 있지 왕이 갑니다 텃허야 텃颯 multif 오케이 여기 있으면 사방 안으로 düşün 좋은데? 거기 좋다! 이게 나거든 으아아아악!! 아하하핳 별거 아냐 별거 아냐 별거 아냐! 별거 아냐, 버텨! 버텨! 부뇌당하는데? 버텨! 버틸 수 있는 거 맞나? 나 살 수 있엉! 정말? 진짜 안전하다 근데 명당 명당 살아 남았어? 오오오오오. 구독. 이거 왠지 내가 걸릴 것 같아. 뭐뭐? 쟤는 한 번이 안 걸리냐? 내가 바로 너희 인간들과 격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. 그전 한 번 더 죽인 한 명을 한 명을 죽이지 못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줬나봐. 하찮은 인간들 모두 부숴 주지. 신님 처음부터 좀 섬시네. 야! 야 무슨 야! 야 뭐야 이거 야! 한 번만 살려주세요! 신님! 이렇게 될게요. 진짜로... 죽을 뻔했어. 야 집안에 불타는 코코보리 다섯 개. 우유에 말아먹으면 따뜻해지겠다. 야 우유 닦아! 이해 가지. 은사패! 은사태가 일어날 예정입니다. 마시멜로! 마시멜로! 잠깐만! 젠장 있잖아! 휴... 근데 그거 알아 신님? 우리 한 명도 안 죽었는데. 진짜 큰일 났어. 어떡하지? 우리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뭘 죽이겠다는 거지? 구워진 것 같은데 리아 구워졌어 리아 탈모 확정 저거 마지막 탈모 걸림 오케이 나 건강 이미 탈모라 아무 생각 없음 그럼 대버리가 되겠네요 아무 타격 없었고 좋아요 누가 걸리는지 보고 끝내보자 리아가 불쌍하잖아 한 번 지켜줘야지 아이 괜찮아 난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럼 이제 나가볼까? 이제 나갈까? 그래 그래도 좀 놀아줘야겠지? 저는 바다시가 갑니다 진짜 짜부싶었나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도록 하면 먼저 화끈한 모래퍼풍 아 편의 났다 이거 들어가야 돼 빠봉 빠봉 모래바봉 모래퍼풍은 집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응? 그건 뭐야? 황사가 심하네 모래퍼풍으로 튀김옷을 발라주고 나 살려주라 얘들아 나 죽는다 천벌 받으세요 바삭바삭 큰빵떠리에 비벼진 나 담배있었던 것만이야 아잉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너희들을 이제 튀겨줄 거야 뭘로? 화끈한 볼케이너 맛으로 튀겨죽겠다 뭔데? 화산이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? 화산 어떻게 피하지 이거? 화산은 공중에 있으면 안 맞지롱 바삭바삭하게 튀겨줘라 바삭바삭하게 바삭바삭하게 오오 막 집이 다 무너져 바삭바삭하게 튀겨줬으니까 마지막은 역시 입가심이 필요하겠지 무슨 요리하세요? 빠르빠르 아이스크림이야 뭔데? 설마? 이건 쉽다 이건 쉽다 와 와 옆에 산 큰 거 생기는 것 봐 뭐가 어? 볼링같아 볼링 유후우 아 댕댕이는 너무 여유로운데? 유후 사사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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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쉽쥬? 보고도 피하지? 하나도 못 맞쥬쥬? 아이스크림 꽁짜쥬? 맛있쥬? 이 게임은 자 어쨌든 이렇게 신이 되어서 인간들을 첨부를 내려주는 게임을 봤는데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많이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